관인이, 마스인이, 왜 가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찾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십시오. 묘민이 temples히 놀러군요 ‫아직을 말하고 transparen forcément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죠 우리는 그것을 inclu boyhood 하나님을 발언하여 풍부하고 여신이 하나님을 치면 عليgebe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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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는 이런 배고픔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 교회에도 안 올 거야 집에서 TV 보고 있고 음악 듣고 있고 춤추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ivест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주신 하나님을 uczest 하나님의 주권을 그 magnesium 하나님의 주권을 주신 하나님을 wish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생각에 나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불렀다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을 크리스토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만에라는 동산이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은 이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이 고난이 형장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이 형님을 믿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 기도해, 아버지께 기도해요. 예수님과 부모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 예수님과 부모님을 믿고 싶어. 개장사의 부모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은 힘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모여라, 성경이 형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니까 기도 우리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땀이 피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때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잖아. 제자들 보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마음은 중심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의 비밀을 전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 그냥 잤어요.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힘이 없는 거지.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없잖아. 기도한 사람이 없잖아.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부인했을 때 다 우는 소리가 났어요. 다 우는 소리가 났어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마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해 예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래서 기도를 이기고 내가 우리가 지켜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 전에 예수님을 그 전에 돈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될 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생긴 Does the Massive school.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가 된다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되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되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되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아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hair 하나님의 사랑을sem 그러면 우리에게 오직 바로 전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받아들과 없음을 응원해주신 것을 먼저 받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하도 전용을iem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서 전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枝도는 하나님께서 전용해 주의하여 주의하도. 저희는 거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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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도. 하트와 예고 계우자 터닝포인트 하트와 예고 계우자 마이샤 요게 와야 되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마뱀 문구에서 구하라 예고 하트와 예고 계우자 예고 계우자 아멘 마타티소 야 아실리 이미 타뚜리와 운하오에자 마타티소 아시니아 이 말에 예수 아마루 예수 아마루 아멘 아멘 아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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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생명을 얻어야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요 근본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랩놄트들 이 힘 가지고 공부해야 돼 랩놄트들 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 힘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탈런트 이게 있어요 사람은 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다 아이들에게 탈런트를 주신다니까요 몽고나 아빠와 조조 워테 비파지 랩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잘하는 게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내가 여기 아웃뉴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마리아 존이 있어요 마리아 존 요즘 바빠가지고 저를 교회를 못 오는데 마리아 존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었다니까 마리아 존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었다니까 이 복음을 알아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정이 워낙 힘드니까 돈을 벌로 취직을 한 거예요 아메아 존이 어렸을 때 지직을 했는데 아메아 존이 어렸을 때 야 지금 저 서아프리카 웨스트 아프리카 거기에 코트디부아르르르 나라가 있어요 아메아 존이 어렸을 때 아메아 존이 어렸을 때 아이바리코스 아메아 존이 어렸을 때 아메아 존이 어렸을 때 알죠 여러분 아메아 존이 어렸을 때 드록바 드록바 그 나라예요 드록바 나라예요 그녀는 지하오 이거 드록바 거기에 아이보르 코스타만 아닌 서아프리카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성교사를 연결한 거예요 아까는 웅가니샤 나 메신아리 암바에 시오쭈 아이바리코스 문예우샤위시 나 마타입하 명긴해 지란이 파라 아이바리코스 성교 콩고사람 성교사인데 우리 메신아리에 베메아 존까 콩고 이 성교사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싶어요 아메아 존이 나를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연결됐냐 아메아 존까 아메아 존까 아메아 존까 마리아 존이 이란은 그 호떼에 온 손님이 아이보리코스 아메아 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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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니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이걸 깨달았다면? 그럼 그의 룸에 군두하느냐 뭐 이리 군두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바실리샤 와나 군두하느냐? 충고가 군두하느냐? 왕구. 니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이걸 진짜 깨닫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럼 그의 룸에 군두하느냐? 그럼 그의 룸에 군두하느냐? 아멘? 내 어린 양을 치라. 충고가 와나 군두하느냐? 렘눈트 미니스트리. 원인의 아멘이 군두하느냐? 그의 민스트리가 이신다나? 내 아멘이 군두하느냐? 뭐 은행이 군두하느냐? 여러분이 고맙군두하느냐? 내 아멘이 군두하느냐? 당신 분이 고맙군두하느냐? 내가 고맙군두하느냐? 예요. 이건 내 사바일아? 아이고. 17살을 다 준비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바일아? 하나님이 보네잖아. 내가 이 사람을 들여서 그 사람을 들여. 두 분이. 이승칠. 내가 이 사람을 들여서 그 사람을 들여서 그 사람을 들여. 오천 종족이 와 있는 곳. 오천 종족이 와 있는 곳. 강대구. 그 당시 나의 영국이. 면허사시 그 당시 강대비에게 미쓰리 그래서 이는 어떤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죠? 근데 누구예요? 2, 3, 7, 8 그런데 내가 뭘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뭘 왜? 5년 만에 다 죽을 거야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입고 싶어? 정신이 문제는? 내가 두 사람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영재 문제는? 내가 두 사람을 가지고 있잖아 또 육신 문제는? 내가 두 사람을 가지고 있잖아 특히 정신이 문제? 지금 막 다 죽어고 있는거에요 미국, 중국, 중국 잘 사는게 아니여 다 죽어고 있다는거지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사람을 살리러 가야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영적 서비스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이거밖에 없는거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냐 요구하라고 랩한테 이렇게 세우라고 근데 이게 모든것이야 하나님의 절대개 이렇게 해서 성교사로 가야돼 아프리카 성교시대 아프리카 보금시대 아프리카 보금시대 이삼칠라를 살리는 성교사가 일어나야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중간 묵상하다가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번중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remnant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잊지않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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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